전투장 뜻깊은 오래를 성리적으로 결석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각지의 전투장들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먼저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 있는 전력공업 부문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여기는 가치있는 기술육신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논리 알려진 순천화력발전소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곳발전소에서는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분리기를 합리적으로 개조함으로써 미분탄 계통의 생산능력을 이전보다 1.2배로 높이는 혁신적인 성과도 이룩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발전소는 우시군에서 지난해에 자체로 건설한 우시2호 발전소입니다. 발전소가 저업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기에 이곳 발전소의 노동계급은 현전소를 위해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육신사업을 자리나가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발전기 회전자축 박힌 교체와 조속기 안내날개 각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기름 손실을 훨씬 줄이면서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전력생산을 1.5배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 초산 청년 1호 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물원촌이 부족한 속에서도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적공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전소의 노동계급은 숨은 박힘을 새로 교체해서 물을 호실없이 효과있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전반의 료자 조종장치 개조를 비롯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기술육신환들을 창안도입해서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정신의 창조자들이 군민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타고치고 있는 소식입니다. 거성군민발전소 건설을 맡은 원산발전소 건설사업소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지금 1호 발전기실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발전기실 기초공사, 방수호 기초공사가 동시에 일찍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겨울 중으로 기초공사 과제를 하루빨리 압도입을 벌여서 우리는 철근가공과 히틀조립을 앞세우면서 환학기마다 망가동을 걸어서 지금 콩쿠드 지속도를 굳건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속성 운동을 집게 벌여서 수동식 서형 기중기와 감속기를 이용한 이동식 순간 독대, 격체 연마귀와 인류소 바닥 연마귀를 비판 작업 설비들을 상한 제작했는데 이 다리 경쟁 철귀를 가지고 발전기실 공사 속도를 더욱 핵적으로 높아줄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안전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온산국민반전소를 훌륭히 익혀서 풍부한 경우가 당에서 안겨진 다리 경쟁에서는 정신이 있습니다. 말리말씨를 조명으로 키워주고 내세어준 다양한 이동과 기대를 뼈에 새기고 공사 조직과 지위를 문밀하게 따라 들어서 발전기실 건설을 당에서 보내준 기간에 당에서 바라는 업체에서 기어의 방과가 있습니다. 회양군민발전소 물길굴 공사에 돌기 나선 촛레리 세민트 공장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도 자륙갱생의 투쟁기품으로 예비 부속품들을 넉넉히 마련해놓고 합리적인 굴진 방법을 받아들여 공사 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대대에서는 갱 상류와 하류 동시에 양쪽으로 굴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류에서는 이미 더갱굴진한 구간에 대한 확장굴진을 진행하고 있고 하류에서는 더갱굴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차감작업도 상류와 하류에서 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보록처리작업도 상류와 하류에서 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대당 작업용률이 최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굴진 계획을 200% 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형성기기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뜻깊은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대상설비 생산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가치있는 기수력 신안들과 여러가지 지구장비들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여 대상설비 생산 기일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감을 어떻게 장식하는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위리한 용장에 백두의 준마 행군길에 심장의 법폭을 맞추며 우리 모두가 돌쳐나선 오늘의 전민정돌격전 승리의 신심도 높이 연말 전투에 빛나는 결석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합시다. 승리의 신심도 높이